근데요, 선물은 왜 봤어요? 잠깐만요. 자, 얘기하고 계세요. 선물은 왜, 왜 봤어요? 아까 나왔다. 아까 나왔다, 나 못 봤다. 그러니까, 우리 너 치면 되면요, 반드. 우리가 더 기뻐질 수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치면, 친구 인생, 이름이 형. 우리가 가족비된 친한이 지면서. 네. 우리 이제 무책가 아니라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아, 왜요? 난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어요. 만약에 친구가 정말 갖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야. 나 정말 갖고 싶다. 여자 거니까, 여자 거 가져야지. 여자 거 안 나왔어. 둘 다 가져온 거 나왔어. 야, 야, 여자는 남자 거. 자, 이래서 이거는 뭐 여자 거다, 남자 거다. 여자 거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자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Okay, right here. Come on, right here. Let's go. Let's go. 아, 좋아. 앉아서. 그렇죠. 앉아서도 잘 친다. 가브리니도 한 번 줄까요? 이렇게. 자. 아, 이쁘다. 자. 오늘 주인공은 뭐예요? 아, 오늘 주인공은요, 이 저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, 그렇죠? 이거 다른 데 보내야 되죠? 어, 지금 빨리. 친구야. 어, 빨리요. 친구야, 그런데. 일단 얘기를 하세요. 친구야, 그런데 내가 양보 못 하겠으니까. 존댓말이요. 친구야, 그냥 나 못 하겠어요. 나도 그냥 못 하겠어요. 제발, 제발. 이거. 나 갖고 싶은데요. 나도 갖고 싶어요. 그런데 이것만 용서해 주면 내가 다 갖고 보여줄게요. 장난감도 다 줄게요. 여자 장난감만 있으면요? 응, 그럼요. 여자 장난감은 남자가 싫어요. 좋아합니다. 아니요. 이거 다 쓰고 나서 드린다고요. 이거 다 쓰고 나서 드린다고요. 뭐라고요? 이거 다 쓰고 나서 드린다고요. 어떤 걸 다 쓰고 나서 드린다고요. 다음에 이거 준다고요. 먼저 썼다가 드린다고요. 네, 두 분에서 얘기하세요. 시간 없어요. 주인 와요. 자, 주인 옵니다. 나 다 오면 줄게. 주인 옵니다. 왜. 자, 주인 와요, 주인 와요. 나 다 오면 줄게. 어디가요? 자, 옵니다, 주인 와요. 자, 자, 이거 주인 갖다 그려내야 될 것 같은데. 예?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지? 빨리 두 분 중에서 빨리 양... 내가 가실래요? 얘기하세요? 뭐야? 어떻게 하실래요? 내가 가실래요? 어? 나 못 가졌잖아! 그러니까! 나도? 나도! 자, 주인 갖다 줘야 돼요. 자, 주세요.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? 이거 어떻게 하시냐? 두 분 다 포기할 거예요? 어떻게 할래요, 대니언? 대니언 하나만 양보해줘! 대니언 양보해주라고! 자, 그래도 레인보우 친구가 갖는 게 낫죠? 저 장난감들이 집에 있는 거 다 줄게! 여자 장난감밖에 없잖아! 남자 장난감도 있다고! 어디? 남자 장난감들 홀려 다음에! 강아지 주인공은 오셨거든요? 나 용서 가져! 주인 왔어요. 가져가신다고요? 자, 아직 주인 아니에요? 자, 주인 아니에요? 자, 주인 아니에요? 이따가 열밤가 자고 줄 건데! 열밤가 자고 줄 거야! 저건 너무, 너무 오래야! 그래야! 곤육갓들이 별 수 있었어! 야, 야! 이거 사탕! 안 줄 거야! 괜찮아! 괜찮아! 알았어, 괜찮아! 그럼 나는 대니언 하나만 줄 거야! 나는 안 줄 거야! 대니언 하나만 줄 거야! 나는 안 줄 거야! 알았어!